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총씨와 함께 저희가 살펴볼 악기는요 또 포커스라이트입니다 뭐 또커스라이트라고 해도 건이 아니죠 맨날 포커스라이트 저희가 또 제일 많이 했었던 브랜드 하나가 포커스라이트랑 또 하나가 프리소너스 프리소너스 그렇습니다 또리소너스랑 또커스라이트 얘네는 정말 가장 많이 했고요 저희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했던 라인업을 보면요 스칼렛에서는 저희가 3세대 위주로 하면서 에어 달린 애들 많이 했었잖아요 일단 그 인아웃의 개수에 따라서 이 모델명이 정해지는 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I가 있고요 저희는 처음에는 이게 I라고 읽는 게 익숙하지 않을 땐 그냥 212 이렇게 414 이렇게 읽었었는데 2I2 그리고 4I4 그리고 18I20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18I8입니다 18I20 18I8 이렇게까지 저희가 하고 있네요 이렇게 스칼렛은 3세대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에어 기능의 그 어떤 편의성과 그 사운드 여러분들이 잡을 때 에어에서 딱 그 마이크 수음이 확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비교해서 시연을 해서 보여드렸었어요 오늘도 저희가 그 부분 간단하게 보컬에서만 비교해서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근데 이 스칼렛 같은 경우에는 그 인아웃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저희가 하게 되는 것들도 여기 사이트 상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버즈비 사이트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포커스라이트 스칼렛 18I8 서드 제너레이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57만 8천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18I8이라는 거는 18인 8아웃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데도 가격은 57만 8천원 이거는 상당히 저렴하죠 그 다음에 이게 18I20으로 가면은 애초에 렉형으로 이제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71만 8천원 거의 구스 대비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인터페이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이나믹 레인지는 낮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제 108이에요 그 모니터가 108 다이나믹 레인지가 나오는데 저희가 보통 하는 이제 좀 괜찮다고 하는 애들이 전부 다 110대 그리고 120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조금 컨버터가 고급이다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뭐 아퍼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120대 중후반까지도 가고 이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안텔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0이 넘어가는 정말 하이엔드급의 그런 다이나믹 레인지는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저기 그 RME를 하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전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그 수치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어쨌든 이 스칼렛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실제로 낮고 해상도도 그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이엔드 오디오 장비로 사용을 하시는데 좀 무리가 있고 요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아웃에 셋업에 여러분들이 딱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장비 세팅을 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꽂을 게 많아 꽂을 게 많은데 내가 만들어야 하는 퀄리티가 뭐 발매용이 아니고 데모용이다 아니면 그냥 샘플 작업용이다 이럴 경우에는 굳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막 올리면서 인터페이스에 돈 200씩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요런 식의 인터페이스들을 구입을 해 주시면은 아주 가성비 좋은 그런 셋업을 구축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은 저희가 뭐 장비는 늘 같은 수준에서 비슷하게 올라갈 의미가 있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50만원짜리 쓰는데 스피커가 200만원이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7만 8천원짜리 이 18i8에 어울릴만한 모니터 스피커는 100만원 언더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쪽에서는 100만원 언더가 아니고 비슷한 가격대에 50만원 언저리 모니터 스피커를 써주셔도 충분합니다 뭐 야마하 거 정도면 괜찮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요새 버즈비에 있는 그런 모니터 스피커가 3, 40만원대에 괜찮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물려쓰기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이펙터를 여기다 물려 쓴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100만원 전후 하는 뭐 사실 헤드러쉬 정도만 돼도 이미 이 인터페이스랑 붙이기에는 헤드어쉬가 너무 좋아버려 맞아 더 조금 더 낮은 쪽으로 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마이크를 붙인다라고 했을 때는 한 2일사 정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요정도 셋업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7일 여기 이제 70만원대로 가는 얘는 그냥 구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 위로 가면서 100만원대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20만원 한 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 FS를 산다 생각을 해보죠 베이비페이스 FS 정도로 산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장비들이 쫙 올라가도 돼요 스피커도 거기서부터 이제 100만원대에서 200만원대까지 올라가셔도 되고 그리고 랙도 헤드러쉬나 캠퍼 이상급으로 쭉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도 한 뭐 4일사라든가 이렇게 100만원대 초반 정도까지 올라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초에 아예 컨버터가 130dB가 넘어가는 200만원 이상이 됐다 그러면 스피커도 당연히 200위로 올라가 주시는 게 뽑아내는데 충분히 퀄리티를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것 하나를 올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갈 때는 케이블도 좋은 거 쓰셔야 되고 파워도 좋은 거 쓰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도 맞춰주셔야 되고 그래서 늘 올라갈 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뭐 하나 비싼 거 사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올라가세요 자 57만8천원짜리 저 버즈비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말고 그러면은 스칼렛에서는 이 퀄리티 컨트롤이 뭐 한 108 정도에서 다 이렇게 맞춰져 있다면은 그럼 좋은 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 포커스라이트에서는 클라렛으로 가시면 됩니다 클라렛의 그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하이엔드 물론 방구석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어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뭐 투프리, 팔프리 그리고 뭐 레드 16 라인 뭐 이런 애들 보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가격대가 확 올라간 만큼 하이엔드 오디오가 나오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서 이제 포커스라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컴페어 인터페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썸머리 라든가 인풋, 아웃풋 이런 것들을 옆에서 다이렉트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웃풋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제 뭐 똑같은 걸 이렇게 똑같게 딱 나오니까 바로 한눈에 보기가 좋죠 그리고 이런 뭐 사이즈나 뭐 무게 같은 것들도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얘는 1.565kg 그리고 18i20 같은 경우에 3.56kg 그리고 요게 이제 얼마나 옆으로 길이 차이가 나는지도 이건 일단 렉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에 비해서는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위로 좀 크죠 6.1cm 그거는 18i20은 4.7cm 옆으로 48cm가 나옵니다 렉 사이즈죠 자 이런 식으로 사이트 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있는 이게 버즈비에 그대로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펴볼게요 578,000원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광보면 인아웃 기능을 갖춘 컴팩트 포프리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프리가 4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18인 8아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3세대 스칼렛 18i8은 레코딩 엔지니엄의 프로듀서에게 가장 완벽한 컴팩트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개의 마이크 라인 인풋이 있고 2개의 하이 임피던스 하이 헤드룸 인스트루먼트 인풋과 후면에 4개의 라인 인풋 등 총 8개의 아날로그 인풋을 제공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옵티컬 인풋을 통해서 8개의 추가 채널을 확장할 수가 있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24비트 192kHz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프리앰플을 4개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멀티 인풋에서 보면은 왼쪽에 2개는 인스트루먼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개는 인스트루먼트 없이 패드 마이크 패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에어는 전부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팬텀 파워도 양쪽으로 모두 구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커스 라이트의 주력 기능이죠 에어 그렇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뭐 루프백이나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 여러분들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사실 루프백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이 안 되는 기어들이 거의 없어요 안 되면 좀 이상하죠 안 되면 이제 지금은 그거를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여기 후면부도 보고 계시고요 어차피 이따가 한번 외관 보고 올 겁니다 자 별도의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 전원 공급 받습니다 요거 버스 파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것저것 준다는 게 많아요 뭐 루프의 스프라이스 사운드를 3개월간 무료 구독 가능하게 하는데 저 스프라이스 지금 뭐 구독하고 잘 쓰고 있는데 정말 요긴하게 요새 작업할 때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빅피시 오디오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아예 그 샘플을 하나를 통째로 사잖아요 패키지를 샀어야 됐죠 네 통째로 사서 그렇게 썼는데 이 패키지 살 거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다운받아갖고 그렇게 썼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 하려면은 뭐 가격도 뭐 5만원 10만원 20만원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샘플들을 우리가 다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복불복이 좀 있었던 건데요 근데 지금 스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고 괜찮으면 바로 크레딧 하나씩 써갖고 하나씩 살 수도 있고 통째로 살 수도 있고 사온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 자체에서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DEW로 이렇게 옮겨올 수 있는 드래그 앤드로 기능도 되고요 저는 이제 7.9달러짜리 7.9달러 그거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00개란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작업량이 많을 때는 물론 한 달에 100개 이상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작업량이 적을 땐 그거 안 쓰잖아요 그럼 가끔 다 딱 열어보면 몇백 개씩 쌓여있다고 그럼 이제 작업 바빠질 때 그거 다 쭉쭉 땡겨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달에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정말 좋은 샘플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왜 스프라이스 리뷰를 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3개월간 무료 구독을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믹 레인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라인 인풋 110.5 여기 라인 인풋 110.5 나와있고요 마이크로폰 인풋에 11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인풋에 110 그리고 라인 모니터에 여기가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가 라인 아웃풋에 108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거의 뭐 스칼렛 쪽은 저희가 그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거의 다 두 개짜리에서부터 18구까지 다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 쭉 살펴봤으니까 외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자 18i8 그렇죠 자 포커스라이트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서 이제 요거보다 더 커지면은 18i20 해갖고 렉형으로 쫙 넘어가고요 지금 요거는 어 여러분들이 악기가 꽤 많아도 얼마든지 충분하죠 이 정도면 충분한 네 앞쪽에 이제 멀티 인풋 4개가 보이죠 이쪽에 보면은 인스트루먼털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인스트루먼트 패드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보면 인스트루먼트 없이 패드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인스트루먼트 패드 여기는 마이크 패드 에어는 다 있고 48V에 팬텀 파워도 다 지원이 됩니다 앞쪽에 4개 있으면 웬만하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네 네 모니터 그리고 이쪽에 헤드폰 2개 들어가는 단자와 볼륨이 있습니다 이게 포커스라이트 그냥 빨갛고 깔끔하죠 전반적으로 되게 이쁘죠 네 이쪽에 뒤쪽에 보시면은 전원 그리고 아답터 SPDIF 인아웃이랑 옵티컬 인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다가 이제 USB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 캔싱턴 락이 있고요 미디 인아웃 그리고 라인아웃풋 1234 라인 인풋 5678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포커스라이트 18i8 네 자 외관 잘 보고 왔고요 그러면 이제 연결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뭐 워낙에 깔려있는게 많다 보니까 이 디바이스 셋업에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포커스라이트 USB 아시오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은 지금 보면은 인풋 레이턴시가 11 아웃풋 레이턴시가 11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컨트롤 패널 한번 가볼게요 컨트롤 패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인풋 세팅 하실 수가 있고요 인풋 세팅에도 이제 뭐 라인이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인스트 누르면 인스트로 바뀌고 라인 누르면은 꺼지고요 그 다음에 에어도 여기서 키면 바로 바로 이쪽에 그리고 패드 되게 심플하고 귀엽죠 네 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키면은 다 들어오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커스라이트 쓰는데 뭐 에어 끄고 쓸 일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켜 놓고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받아서 올리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 본 결과 그냥 포커스라이트의 3세대를 쓰는 거는 그 에어를 쓰는 게 진짜 그게 되게 이걸 잘 쓰는 거예요 맞아요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버터 자체가 그렇게 고급 컨버터가 아니다 보니까 에어를 켰을 때 하이가 약간 올라가는 그 느낌 자체가 약간 고급 컨버터의 느낌을 살짝 흉내내는 하이 때역이 잘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벌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설정 눌러주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디테일들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뭐 샘플레이트에서부터 클락소스 설정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 루팅으로 가시면은 이쪽에 이제 아웃풋을 어떻게 설정을 할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포커스라이트 컨트롤을 하나 깔아놓고 쓰고 있는데 이거는 구수에 따라서 나오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동시키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디오를 저희가 하나 스테레오 인 네 네 지금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있죠 네 랄라 랄라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건반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전 또 레코딩 세션으로 요즘 가장 핫한 노래 그렇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노래를 어 포커스라이트와 함께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려한 조명과 함께하는 네 네 랄라스라이트 2부 시연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을 향상합니다 러코딩 타임스 네 내일